양치질 할 때마다 피가 나십니까? 찬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든다고요? 입냄새?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속 염증과 누런기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뭔지는 입속 쇠금 이젠 쇠금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거의 다 썩었네요 심지어 붓기까지 냄새에 치다 숨도 못 쉬겠어요 여러분의 입속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뽑기까지 해야 할 텐데요 생각만 해도 금직합니다 그러니까 겁나시죠? 치약 관리 미리 미리 하셨어야죠 그게 방법이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짜자잔 손도 99.9%의 송금이 들어있는 KM 나노플러스 치약 치과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KM 나노플러스 치약으로 미리 미리 예방하이소 이를 키고 튼튼하게 손도 99.9% 금이 함유된 KM 나노플러스 치약 KM 나노플러스 치약을 하나 둘 셋 네 개 한 세트 파격 구성 둘 KM 나노플러스 치약 네 개 한 세트 더 무려 8개 8개를 모두 드립니다 파격 구성 셋 은이 함유된 나노실버 은칫솔 6개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기존가 5만 9천 8백원에서 무려 2만 원이나 대폭 할인된 3만 9천 8백원 3만 9천 8백원에 협각 또 있습니다 특별 추가 구성 혀 속 백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탄력 양면 혀 클리너 네 개까지 모두 모두 보내드립니다 아 정말 속이 나 시원해요 정말 개운합니다 치타가 사라졌어요 정말 좋아요 로봇 조할리 노현 난연정 이명후가 적극 추천하는 KM 나노플러스 치약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시지 못하신다면 100% 100% 환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치약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할리입니다 치은염 치주염에서 충치까지 집에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바로 KM 나노플러스 치약이 있기 때문이죠 와 진짜로 99.9%의 순금이 들어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반짝반짝하는 거 이게 진짜 귀한 금 금입니다 와 이 귀한 금을 아까워서 어떻게 바르는겨 식약청에서 당당하게 허가받은 의약 외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충치 예방은 기본이고요 치은염과 치주염 예방, 치태 제거에 99% 이상의 세균 감소 효과까지 있습니다 국 말고도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네 그렇습니다 금 성분 이외에도 자일리톨, 일부소 인산나트륨, 이산화기소, 초소한 토코펠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집과 가서 후회 말고예 입속 건강 KM 나노플러스로 미리미리 챙기십시오 오복의 하나라는 건강한 치아 당신은 자신 있습니까? 입안에 생기는 질환만도 800여가지 이 가운데 흔한 병이 바로 충치와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 서서히 진행돼 조기 치료가 어려운데다 자연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충치와 구강 질환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치아 건강 빌리빌리 챙기십시오 손도 99.9%에 금이 함유된 KM 나노플러스 치아 총치 원인견 중 하나인 부탄 스킨을 담소시켜주는 탁월한 예방 효과 지격증 당당 허가, 의약외품, 삼성화재 생산물 대상 책임보험 1억 원 가입 ISO 90001 획득업체에서 만든 KM 나노플러스 치아 하얗고 깨끗한 치아 KM 나노플러스 잇몸 질환 예방에 충치 예방은 기본 정말 입냄새가 사라진다니까요 다른 치약하고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치약부터 바꾸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구성은 없었습니다 파격 구성 하나 금이 함유된 KM 나노플러스 치약을 하나, 둘, 셋, 네 개 한 세트 파격 구성 둘 KM 나노플러스 치약 네 개 한 세트 더 무려 8개, 8개를 모두 드립니다 파격 구성 셋 은이 함유된 나노실버 은칫솔 여섯 개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기존가 59,800원에서 무려 2만 원이나 대폭 할인된 39,800원, 39,800원에 점검 또 있습니다 특별 추가 구성 혀 속 100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탄력 양면 혀 클리너 4개까지 모두 모두 보내드립니다 상상초월 파격 찬스 지금 바로 전화세요 한류 씨 자녀들 데리고 치과 가보셨죠? 아, 그럼예 아니, 무섭다고 버팅기고 한 번 데리고 가려면 억수로 힘들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치아 염증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요 치과 안 가시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뽑으셨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이, KM 나노 플러스 치약 왜 이제야 알려줬는겨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러게 말입니다 KM 나노 플러스 치약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충치의 원인균 중 하나인 뮤탄스균을 99% 이상 감소시켜주고요 치은염, 치주염,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네, 거기에다가 치태와 입냄새 제거, 충치 예방까지 KM 나노 플러스 치약이면 되거든요 와, 놓치면 후회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KM 나노 플러스 치약으로 치아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빗몸, 새하얀 치아 이젠 환하게 자신 있게 웃으세요 누구든 이젠 걱정 없습니다 이를 피고 턴털하게 KM 나노 플러스 치약 치아가 하얘니까 치구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김민세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들었는데 이젠 자신감도 생기고 있는 제품이 싹 사라졌어요 치퓨터가 정말 싹 사라졌어요 너무 비행해요 총치의 원인균 중 하나인 분란시균 99% 이상 감소, 직접 판매 총치의 원인 때는 세균 감소와 치틀을 예방해주는 팝원한 효능 입소 거의 다 KM 나노 플러스에 맡기십시오 넓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구성은 없었습니다 파격 구성 하나 금이 함유된 KM 나노 플러스 치약을 하나, 둘, 셋, 네 개 한 세트 파격 구성 둘 KM 나노 플러스 치약 네 개 한 세트 더 무려 8개, 8개를 모두 드립니다 파격 구성 셋 은이 함유된 나노 실버 은칫솔 6개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기존가 59,800원에서 무려 2만원이나 대폭 할인된 39,800원 39,800원에 점검 더 있습니다 특별 추가 구성 혓속 백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탄력 양면 혀 클리너 네 개까지 모두 모두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시안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진짜 개운해! 진짜 기분까지 상쾌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순도 99.9% 금이 들어있는 KM 나노 플러스 치약 여러분들께서 일반 치약처럼 하루 3번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닦기만 해도 치은염, 치주염 예방에 지긋지긋한 충치 예방까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치체를 제거해주고요 이를 희고 깨끗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KM 나노 플러스 치약 하나로 온 가족 치약 건강 챙기세요 어떻게 해요? 치과 가서 후회 말고 미리미리 KM 나노 플러스로 예방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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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희고 튼튼해지고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매일매일 아주 개운한 느낌이네요 자신있게 구원해드립니다 종치의 원! 세균을 감소시켜주는 탁월한 예방 효과 건강한 치약! KM 나노 플러스 치약에 맡기십시오 개운합니다 깨끗합니다 상쾌합니다 입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믿고 사용해보세요 손도 99.9% 금이 함유된 KM 나노 플러스 치약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구성은 없었습니다 파격 구성 하나 금이 함유된 KM 나노 플러스 치약을 하나, 둘, 셋, 네 개 한 세트 파격 구성 둘 KM 나노 플러스 치약 네 개 한 세트 더 무려 8개 8개를 모두 드립니다 파격 구성 셋 은이 함유된 나노 실버 음칫솔 여섯 개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기존가 59,800원에서 무려 2만 원이나 대폭 할인된 39,800원 39,800원에 협각 또 있습니다 특별 추가 구성 혓속 백태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탄력 양면형 클리너 네 개까지 모두 모두 보내드립니다 로봇 감사합니다.